3월 모의고사 그런 질문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야 결론부터 얘기하자 3월 모의고사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 하기만의 말 중요해요 모의고사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가장 큰 이유 수능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수능을 대비하는 건데 모의고사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거를 연습하는 시험인데 시간이 완전 똑같잖아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경험 안했나 맨날 자서 진짜 어떻게 문제가 구성됩니까 그렇죠 2점과 3점으로 구성되며 4점 이렇게 해서 몇 분 쳐요 100분 수능에서도 이걸 똑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100분 동안 풀 집중하여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능력이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수능 때 돼서 할 수 있겠니 그걸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연습해 하셔야 돼요 그런 연습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시간이 남을걸요 그렇죠 왜요 알고 있는 게 이것밖에 못 맞춰서 이거를 똑바로 공부 안 하니까 시간이 남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맨날 자고 안 봐도 비디오야 에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캐스트를 찍었어요 잘 들어가 첫 번째 우리 환자들 지금 모의고사는요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아직 그런 환자가 계신가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는 반영되죠 뭐 성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뭐로 반영됩니까 그렇죠 학교 내신에 간접 문제로 출제되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모의고사 시험지를 봤는데 어 이 문제 좋아 어 이 문제 좋아 그럼 고1 시험 범위에 그냥 내셨잖아요 내셨던 학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변형해서 낸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안 낸 학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을 좀 어렵게 하고 싶으면 그런 모의고사의 문제를 변형하셔서 혹은 그거 가져오셔서 내신에 문제로 출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 점수가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집어치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내신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3월이든 4월이든 3월이든 6월이든 9월이든 11월이든 뭐 4월은 본학교 있고 안 본학교 있고 3학년은 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학력평가 모든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은 가서 뺨을 치세요 팍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야 발전 받으니까 내가 아우 진짜 그런 마음이라는 두 번째 이런 소리도 하죠 야 어차피 3월은 수능 출제 범위도 아니잖아 여러분 고2 고등학교 2학년 수능 출제 범위는 뭐부터입니까 그쵸 수학 1부터죠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선택 과목들이죠 선택 과목들 그러니까 어차피 3월 모의고사는 고1 과정이자 고1 과정 고1 과정 같다 뭘 뽑아도 되지 라고 합리화시키며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런 멍청한 고의들 아니지 절대 아니야 여러분 선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의 내신이나 모의고사 같은 문제들 보면 고등학교 2학년 개념과 더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문제를 그런 개념들을 고등학교 2학년 개념과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왔던 그런 기본 개념들을 합쳐서 출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에 지수와 로고를 배웠어 지수 방정식과 로고 방정식을 배웠어 근데 거기서 방정식을 풀다가 치환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치환하면 몇 차로 바뀌어? 2차로 바뀌거든 그런 것들 거기 2차로 바뀌었을 때 해결하는 전략들이 다 뭐야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이죠 아무리 고등학교 2학년을 배운다 한들 고등학교 1학년은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내신에도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나온다면 정리해두는 게 좋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자기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한 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1석 2조 아니니 3월 모의고사도 준비하고 고등학교 1학년 개념도 준비하고 이게 정말 얼마나 멋있어 학생으로 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3월 모의고사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라는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출제 범위니까 아니니까 내가 대비를 안 하겠다? 그건 학생으로서 가질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시험이야 출제 범위든 아니든 앞에 있는 시험은 대비하시고 열심히 보는 게 그게 학생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예요 정말 나쁜 마인드 갖지 말고 그런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성공하겠니? 어떻게 수능을 잘 보겠니? 그러기 때문에 이왕 정리하는 김 그리고 어차피 고2 때 시험 문제도 고2 때 같이 나오기 때문에 결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1석 2조의 효과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2점 3점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뭐 맞춰야 돼요? 4점 맞추려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시간이 남는 이유가 뭐냐면 4점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4점 문제 딱 보고 뭐해요? 4점 문제 딱 봤어 내가 어 4점 한번 풀어볼까? 뭔 소리야? 군법 군법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한 번도 비디오라니까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4점 단위로 나도 맞추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하셨어야 돼요 사실 이건 사고력을 기르는 훈련을 평소에 연습하셨어야지 모의고사 당일에도 접근하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으로서 우리 해야 되는 건 고1 개념 기본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본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나요? 기본 개념 정리 자 2점과 3점은 기본 개념만 정리해도 맞춰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기본 개념 정리로 무조건 자 4점은 기본 개념과 더불어 쉬운 4점은 그 기본 개념 가지고 조금 확장시키는 것 조금 확장시키는 것 좀 어려운 4점은 기본 개념과 더불어 여러 개념들을 합쳐요 여러 개념들 한 3개 4개 이렇게 합쳐와 그 다음에 사고력을 키워요 심화를 시키는 거지 사고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고1 개념을 정리하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조금 어려운 문제 혹은 여러분 문제집에서 좀 어려운 난이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난이도의 연습 고난도 연습 이거 가지고 연습할 때는 답지를 바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답지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를 고민하시는 것 10분 정도를 고민하신 뒤 아 잘 안 잡혀 그러면 거기 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내가 여기까지는 생각했는데 아니면 아예 갈피가 안 잡힙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요? 이런 거를 사실 겨울방학 때 좀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10분 정도 고민하시면서 해설을 참고하든 질문을 가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놓치고 있던 그런 사고력들을 키워내셔야 돼요 이런 게 평소에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모의고사의 스타일이 나와도 유형이 나와도 접근하려는 노력들로 문제의 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이런 걸 안 하면 4점을 맞출 수가 없고 결국 그렇다 보면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했잖아 1등급 컷 대략적으로 92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4점 2개 4점 2개 틀리는 거거든 나머지 4점 다 맞춰야 돼요 이거 이것도 간당간당한 거지 되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1등급 맞추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걔네들은 정말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니 이런 훈련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목표가 있다면 하셔야 돼요 뭘 저런 힘든 과정들을 겪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절대로 쉬운 과목은 아니야 하지만 못할 과목은 또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3월 모의고사는 어쨌든 중요한 시험입니다 어떤 모의고사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계획하시고 공부 방법을 잘 잡으셔서 꼭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있을 그 3월 모의고사 시험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